앨범에 들어가는 곡들이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녹음 준비고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맛있겠다. 어떻게 하냐? 말하자 뭐예요? 말하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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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스레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모두 깊이 잠금방 창을 열어 지금 나 떨린 마음을 펼쳐보는 두 날개 왠지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 나를 불어내고 컸덴 절대 멈추지는 마 조금 더 힘을 내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오션뷰 조금 더 힘을 내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오션뷰 고맙고 가면 포근한 구름 위에 사라고 따라서 꿈이 펼쳐질 거래 내 심장이 말해 지금이라고 기다려온 순간이 온 거라고 움츠린 두 날개를 펴보라고 날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요. iplano 네. 마지막 Mobile 고고고고고! 어? 옷 두개 진짜 정신 같아요.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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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온규 언니 목소리가 되게 까랑까랑하잖아요. 진짜 가방이에요. 진짜 가방이다 온규 언니. 다음에 칭찬해줘야겠어요. 언니 왜 이렇게 잘해요? 귀여운 고아의 마음이에요. 우와 진짜. 언니 되게 깜빡하다. 진짜 화낸다. 진짜 언니가 진짜 다른데. 진짜? 네. 금방 알겠습니다. 나는 역시 천사야. 끝! 심하다 심해. 뭔가 기존에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콧 시리즈였나요? 콧 시리즈는 아무래도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다면 그 부드러움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강인함을 추가한 멋있는 느낌을 두 스푼 정도 추가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음인실에서 원래 저희가 부드럽게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번에는 진짜 뭐.. 스완이 거의 뭐 화내면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우아하게.. 많이 나왔잖아? 맞아요. 우아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노래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추억에 있는 노래가 그 너무 와서의 터락 언니라는 가사인데 곡이 너무.. 좋아요. 아.. 느낌. 감사합니다. 후렴크 부부에 나오는 우아하게 후렴크 부부에 나오는 우아하게 그 부분.. 뭔가.. 그.. 간드러지는 그음이 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기억에 남는 느낌?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런닝 뛰면서 들을 것 같아요. 뭔가.. 운동할 때.. 뭔가.. 이 노래가 춤춰되니까 뭔가.. 체력 기대려고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도 운동할 때 들으시면 뭔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즈원 또 공격하는 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서 아직.. 약간 준비하고 있지만 열심히 준비했을 때 할게요. 네. 저희 아이즈원 뭔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멤버들이랑 열심히 연습하고 곧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민주 언니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민주 언니 화이팅하시고 저희가 위즈원한테 정말 감사한 만큼 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저희가 받는 거에 비해 되게 부족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저희 이렇게 지켜봐주시고 믿어주시는 위즈원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진심을 전하는 뭔가 많이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민주 언니가 장난으로 멤버들한테 허투루 보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왔습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위즈원들이 노래를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참여한 고민이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내가 진짜 센터다라는 느낌으로 나는 파워 청순이다 파워 청순이다 이러고 진짜 자신 있게 불렀는데 네 너로 가득해 손 벗에 더 크게 말해줘 두 눈 바닥 끝까지 실력 숨기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 네 다시 해볼게 너로 가득해 너로 가득해 손 벗에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대답할 때 네 할 때 아주 우렁차거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더 크게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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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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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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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000%의 파워 청순 센터입니다 심하다 심해 저희 지금 썬라테이 녹음하러 왔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설레고 화이팅! 네 와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박이다 진짜 접근 발견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웃기네 진짜 자 조용 집중합시다 집중 선광탄 던져야지 야! 아 시끄러워 네 아싸 제가 잡았어요 민주가 치다니 말도 안 돼 꿀꺼다 감사합니다